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5월 시작하는 5월 1일 일요일입니다. 날씨 너무 좋구요. 여러분들하고 또 시장 이야기 한번 하고 싶어서 방송 열어봤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2600 인근은 지지권의 역할을 하는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보시면 여기 지지 지지 보중이 A 지지 지지 이거 말고 지켜준 지지 라인 지지 라인에서 3일 연속 3일이라면 좀 그렇습니까. 어쨌든 20일 60일 권역까지 강하게 특히 어저께 외국인 선물도 강하게 매수해 주면서 반등 해주는 모습은 일단 한 번 더 지지권 확인 이후에 반등 이 부분 참 좋았습니다만 미국 시장이 상당히 지금 저점을 결국은 이탈했습니다. 우려하던 부분인데요. 자 우리나라 시장을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크게 해외시장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다음주에 또 FOMC 회의가 열리는데요. 그러한 부분들 양측 긴축에 대한 우려 그리고 조금은 둔감해졌습니다만 장기전으로 가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제 뭐 핵무기 사용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 자꾸 나오고 있구요. 또 하나 그렇습니다. 환율이 1270원도 넘어서는 초 달러 강세를 보이면서 상당히 우리나라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데요. 자 전일은 환율이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우리나라 시장 양호하게 반등해 줬는데 자 좀 전에 잠깐 녹화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 시장도 나스닥이 이렇게 저점을 지지한 듯 했으나 이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상당히 큰 흔들림 내지는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전전일은요. 3% 급등하더니 어저께는 4% 하락합니다. 이게 도대체 뭐 그죠? 잡주도 아니고 미국의 나스닥의 지수가 3%, 4%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변동성이 확대되어 있는 시장이다. 지금은 중장기로 끌고 갈 수 있는 장세도 아니구요. 조그만 수익도 감사하게 차익 실현을 해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 많이 드렸고 자 요점은 나스닥이 저점을 이탈하는 상황이 지금 나와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시장 내일 월요일 하락은 일단 불가피할 것처럼 보이구요. 일단 좋지 않습니다. 미국 시장 아마존이 14%입니까? 강하게 밀리면서 실적이 좋게 나오지 않았다. 이런 부분 때문에 강하게 밀리구요. 테슬라는 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라든지 이런 또 잡음이 들려오고 여러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나스닥에 있는 주요 기술주들 실적 시점과 맞물려서 실적이 안 좋게 나오는 종목들은 급락도 하면서 상당히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 시왕 말씀해달라 하셨는데 자 이 전저점이 깨져버렸으니까요. 자 이제 13000 여기가 저번에 깨지기 전에 저점이었는데 여기를 한번 깨고 나니까 한 단계도 레벨 다운되지 않습니까? 12500 정도로 여기 13000 위로 올라가도 여기 13500 인근이 강한 저항 20일의 저항의 역할을 할 것이니까 이제 완전한 여기가 무너지면서부터 여기가 무너지면서부터 완전한 하락 추세로 돌입한 것이구요. 자 여기 인근에서 방송을 했었는데 그 이전에 여기를 잘 지키고 이렇게 박수꾼 형성 정도 하고 추가로 상승 전환을 해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깨지고 깨지니까 여기 이 평선들은 뭐로 바뀐다? 그렇습니다. 지지의 역할을 하던 것이 저항으로 바뀌었으니까 저음처럼 못 넘어가다가 그대로 무너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하락 추세와 상승 추세 추세가 참으로 중요한 것이요. 지금이 하락 추세죠. 하락 추세의 특징은 뭡니까? 그렇습니다. 반등은 약하게 그 다음에 추세로 가는 하락은 강하게 넣는 것이 하락 추세의 특징이구요. 그럼 상승 추세는요? 그렇습니다. 상승은 강하게 상승은 강하게 조정은 약하게 상승은 강하게 조정은 약하게 이게 상승 추세 자 그리고 그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에 전환이 넣는 지점에서는 뭐 어떤 상황이 생긴다? 그렇습니다. 이런 박수권이 형성되는 겁니다. 올라 내리다가도 반등하고 지지권 때문에 다시 내려와도 또 반등하고 더 올라가더라도 여기 저항권에서는 또 밀리고 이런 박수권을 이루다가 이렇게 상승 추세에 전환을 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만 이제 긴축 시작한다 금리 인상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니까 이걸 상단을 뚫고 갈 모멘텀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하락으로 그냥 꼬꾸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략 보면 이 정도의 폭만큼의 하락 트렌드가 여기에 하락 박수권 박수권이 무너지니까 한 단계도 레벨다운다면서 박수권을 형성하는 그런 모습들이었고요. 반등하려 해도 이제 여기 지지화동 이전에 지지권은 뭐로 바뀐다? 저항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올라가니까 밀리고 여기 가니까 밀리고 240일에 강력한 저항에 틀어막혀 있죠? 그리고 이제 근처도 못 가고 20일에 아 좀 터프하게 쳐받치면서 그냥 꼬꾸라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여기는 그래도 좀 바람직했죠? 스트레이트로 20일, 60일 다 돌파하면서 여기까지 갔으나 여기 앞쪽으로 가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강력한 저항 때거든요. 여기는 못 넘어가면서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리고 여기를 지지하면서 그래도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좀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대로 무너지니까 이 평선들 다시 저항을 받으면서 힘없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나스닥은 지금 좋지 않습니다. 일단 어저께 4% 밀렸고요. 그 앞전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포트폴리오를 50% 미만으로 축소를 해야 되고 말씀드리면서 저는 주식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경금을 50% 이상 가지고 있기 싫으면 임버스를 20에서 30% 정도는 들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다면 물론 우리나라 시장이 한 이틀 연속 반등을 했기 때문에 조금 임버스 투입되어 있는 부분이 조금 마이너스일지 몰라도 다른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는 그 종목들이 시장에 조금 그래도 트렌드에 어긋나지 않은 종목을 만약에 가지고 있었다면 이 이틀 동안 반등할 때 그래도 짧아 반등을 해냈으니까 그러면 보험으로서 역할 그러니까 해칭 역할을 임버스가 어느 정도 하면서 오늘과 같은 그러니까 어제와 같은 하락이 나올 때도 내가 임버스 그래도 좀 가지고 있으니까 잘 대응해야 되겠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여기에서 어저께 상황이죠. 코스피는 1%입니다만 선물하는 1.4%까지도 상승한 걸로 확인 어느 정도 됐는데요. 여기를 강하게 뚫을 모멘텀이 과연 있을까 오롯이 환율과 미국 시장에 달려있던 부분인데 미국이 크게 무너졌으니까 이거 여기서 이제 저항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우리나라는 어디에 저항을 자꾸 받고 있다? 자 60일 돌파하는 듯 하다가 계속 여기를 자꾸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여기 저항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저항을 돌파를 해낼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 했는데 이거 모멘텀이 없지 않습니까? 현재는 기관이 최근에 이틀 사주고 연기금이 조금 사주는 부분은 비교적 코스피 저점 부위를 지켜주려는 그런 모습이니까 양호합니다만 주포는 누구나 외국인이거든요. 사주는 날이 거의 없습니다. 왜 안 사준다? 그렇습니다. 환율이 너무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약세이기 때문에 환차선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나라 시장도 강하게 반등이 힘든 상황에서 어저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강하게 삼성전자 4%대 상승해다가 하이닉스 2.74% 상승해주고 2차전지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네이버 이런 종목들 올라준 그런 모습이고요. 휴대폰 부품이라든지 2차전지 소재단이 강하게 반등을 해줬습니다만 의외로 또 조정을 받는 종목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어떻게 보면 시장이 약간은 강하게 올라오는 부분이 조금 왜곡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다른 왜곡이 아니라 그죠? 전반적으로 다 오른 것이 아니라 여기 삼성전자 하이닉스 강하게 당겨주고 그죠? 2차전지 관련 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자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휴대폰 부품은 자율주행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많이 같이 엮여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섹터들이 대체적으로 좀 양호했고 태양광 OCI 같은 종목 그리고 화장품이 최근에 좀 강세를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LG전자라든지 LG이노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LG전자는 반등하다가 크게 밀려버리고 LG이노텍은 거점 부위에서 상당히 밀려버리는 그런 모습들 조선주차근에 좀 좋았는데 조선철강 건설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차익실현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매수매도의 리듬을 상승 이후에 조정권에서 잘 매수를 해주고 한 2,3일 올라갈 때 고점에서 좀 밀린다 싶으면 차익실현 잘 해내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보통 그렇게 하기보다는 조정받을 때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건 며칠 빠진다 싶으니까 겁이 나가 못 들어가고요 한 2,3일 오르면 시장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최근에 자동차 부분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합니다만 언론 비교적 조정권인 상황에서 매수를 덜렁한다 이거죠 그러면 2,3일 조정받거든요 여지없습니다 최근에 사자마자 물리고 2,3일 조정받을 때 5%는 기본이고 많으면 7%도 빠지니까 손절하고 나면 다시 앞전과 같이 리바운드 나오면서 반등 나오거든요 완전 엇박 타면 사면 물리고 팔면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 상당히 지금 매매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장은 맞아요 자 일단 간단하게 시장 상황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채팅 한번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렉이 렉이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은요 자신 없으면 내가 손절에 자신이 없고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요 그냥 쉬는 게 돈 버는 겁니다 내가 칼 손절 잘 안되고요 명확한 기준 없이 시장에서 조금 테마성이나 조금 강세 보인다 싶어서 따라다니는 스타일이다 죄송합니다 눌림목 위주나 시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호스피를 기준으로 한다면 종목이라 본다면 이게 지금 매수 타이밍이 나왔습니까 매수 타이밍이 나온 것 같다 1번 아니야 이게 호스피가 하나의 종목이라 본다면 매수 타이밍보다는 이 저항권에서 이 평소는 20일과 60일에 강력한 저항권이니까 매도 타이밍인 것 같다 2번 한번 눌러봐요 자 2번 눌러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지지권이니 매수에 가담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만 이 또한 쉽지도 않은 상황이고요 왜 아까 나스닥 봤죠 여기로 반등하는 듯 하다가 이렇게 되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길게 들고 갈 사항이 못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러한 부분은 매매의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위기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겁니다 며칠 전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주식이 무섭다 요새 움직이는 모습으로 보면 주식이 무섭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무서운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2600이 우리나라도 깨지잖아요 나스닥이 지금 저점이 깨지는 마당에 2600 이거 안심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여기에서 학습효과랍시고 여기 오니까 이렇게 강하게 반등하지 않습니까 자 뭐 그래도 반등을 하죠 자 다음에 여기 올 때 반등을 하는 척 할 때 누가 살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개인이 많이 살 가능성 높거든요 왜 자 여기 막 오면 2600만 오면 반등을 강하게 하니까 자 여기서 양껏 내지는 위에 물려있던 거 여기서 뭐 그죠 양껏 실었다 그때 반등을 하면 적당히 잘 매매해내면 됩니다 앞전 상황처럼 그런데 그렇지 않고 반등하는 듯 하다가 나스닥처럼 여기에 딱 무너지죠 끝장나는 거거든요 그때 손절이 장착이 안되었으면요 그때 아웃 되는 겁니다 그때 아웃 되는 거예요 요새 뭐 5% 하루 5% 빠지는 건 일도 아니죠 잡주 성량의 것들은 하루에 뭐 펄오비스 빠지는 거 봤습니까 그게 잡주라 말하기도 참 힘든 종목인데 빠지는 거 봤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거 앞전 상황들 잘 한번 돌려보시면요 주식은 앞전의 상황을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게 평면이다 보니까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2007년 8년 여기 정도의 모습과 조금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여기가 정고점 인근인 여기가 그래도 좀 받쳐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2600이 받쳐주고 있으니까 다행인데 그러니까 여기를 지지권으로 형성을 하면서 위로 올라와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여기 한 단계 더 레벨 다운 된다면요 2460 그리고 더 밑으로 내려오면 2200도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근지막하게 여기 안에는 하나 둘 셋 이렇게 왔다면 여기가 하나의 A로 형성되고 반등 다만 반등 잘 못하다가 여기가 반등 B로 나오고 무너지면 이렇게 목표치 크게 하락으로 전환되는 흡사 여기와 비슷한 그렇죠 반등하다가 반등하다가 못하니까 깨지고 확 밀리는 이야기와 같은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긴장감을 항상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렇죠 시장의 우호적인 부분이 현재는 많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 계속되고 있고 미국에 지금 빅스텝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해서 이제 자이언트 스텝 이름도 뭐 참 희한하게 잘 만들어내요 그렇죠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게 되어버린다면 곤란한 상황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정리를 하자면요 현재 연기금이 그래도 조금 매수를 해주면서 2600인근은 그래도 지지권일 거야 내지는 시장의 버티몬 역할을 연기금이 좀 해준다는 것은 비교적 바람직한 상황 자 기관 그렇죠 그러나 외국인이 좀처럼 사들어오지 않는다 그 이유는 앞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 그렇죠 그 부분이 외국인의 지금 투자를 하기에는 상당한 부담감으로 여기 지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미국 시장이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안정을 못 찾고 있으니까 강하게 주식을 매수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업종별 내용도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요점은 간단합니다 지금은 길게 길게 중장기를 바라보고 끌고가는 그런 장세가 아니고 아주 필터링을 많이 해서 내가 선별하고 선별하고 그 선별 기준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칠판이 칠판처럼 좋더라구요 자 박스 꺼내서 이제 하락 전환 될지도 모르는 하락 전환 될지도 모르는 장세에서 대응법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중을 완전 축소 하셔야 됩니다 비중 완전 축소 앤드 해칙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해칙 해칙이란 무엇인지 아시죠 내가 투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로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보상을 어느정도 받기 위한 반대 포지션을 잡아 나가는 것이 위험관리하는 것이 해칙이죠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해칙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선물을 매도를 일부러 하시던가 선물 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던가 푸드 옵션을 갖고 계시던가 합성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뭐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가장 하기 쉬운 거 인버스를 가지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다면 자금의 규모나 내가 시장에서 경험이라든지 투자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이 세 가지 중에 반드시 해칙이 한 가지 이상은 돼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인버스 정도가 해칙하기에는 가장 그래도 좀 손쉽고 양호하다 자 인버스 ETF 입니다 혹시 모르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지수상장 펀드죠 상장지수 펀드죠 자 인버스 선물의 움직임에 반대로 가는 부분이 인버스입니다 선물에 하락하면 수익나는 구조죠 자 레버리지는 반대죠 그렇죠 레버리지는 지수 상승할 때 두 배로 수익나는 거고 인버스는 두 배짜리도 있습니다 지수 하락에 대비해서 두 배로 움직이는 것도 있으니까 자 인버스를 적절히 포지션 가져가면서 해칙을 해나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주식을 한다는 가정에 하는 겁니다 아예 쉬어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쉬어가는 것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쉬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쉬어가는 것도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끝내주게 끝내주게 선택 잘 하지 못하면 깨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자 그리고 필터링을 많이 해야 돼요 필터링을 필터링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많이 걸러내야 된다 이거죠 첫 번째는요 실적 무조건 확인해야 됩니다 실적이 안 좋은 건 절대 못 갑니다 지금은 지금 실적이 무조건 좋아야 돼요 두 번째 수급이 뒷받침 되는 걸 가져가야 됩니다 최근에 보면 음식료가 좀 올라올 때 보면요 수급이 기관외공인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주라든지 이런 부분들 수급이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좀 주춤합니다만 은행주들 보험주들 들어올 때 보면요 수급이 기관외공인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너무 하락 많이 한 종목이나 너무 급등한 종목은 절대로 접근금지입니다 너무 하락한 거는요 이거 갈 가능성 없기 때문에 들어오지도 않고요 여차하면 땅굴 파는 거고요 너무 급등한 거는요 큰 이슈가 없더라도 최근에 급등한 것 중에 좀 무너졌다고 할 수 있는 게 LG 노택이거든요 적당히 박스권 정도 유지하다가 이걸 깨려는 깨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낙폭이 상당히 심해집니다 보험주를 급등했다 라고까지 말하기 못합니다만 보험주도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다가 시장 안 좋을 때 휘청하면서 지금 좀 무너지고 있고요 2차전지 소재딸 LNF라든지 이런 종목도 고점 대비해서 15% 이상 무너지다가 또 반등 넣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리듬을 리듬을 찾아요 리듬을 잘 타면서 이 지지권에서 매수하고 자원권에서 내지는 좀 올랐을 때 밀릴 때 잘 청산해내지 못하고 반대로 하면 꼭대기에 사고 밀릴 때 던져버리고 하면 완전 엄박 타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여기 정도가 15% 가까이 되는 걸로 제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됐는데요 너무 급등한 거 이런 거 따라다니면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사료주라든지 들썩들썩한 종목들 있죠 그거는 일반인 투자자들이 접근할 종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필터링을 하고 여기 집어넣어도 되겠습니다만 업종 내 업종 내 1, 2등주 안에 국한에서 매매하십시오 자 이게 물리고 물리고 물리면서 들어가는 이야기거든요 자 업종 내 1, 2등하는 종목은요 대체적으로 수급이 좋습니다 수급이 기관외국인들이 업종 내 1, 2등 한다는 거는요 예외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슨 주구장창 팔아요 그러니까 이 조건에서 필터링 됐지 않습니까 업종 내 1, 2등인데 반도체 내 삼성전자 하이닉스인데 추세가 어떻습니까 자 좀 터프하게 개 꼬꾸라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에 내부를 들여다보니까 수급이 좋지 않아요 기관외국인이 연락 팔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고 실증은 좋았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역대급 실증 나왔는데도 수급이 안 좋잖아 그러니까 필터링 된 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주라든지 이런 종목들 보면 수급이 괜찮고 실적이 다 괜찮아요 금융주들도 역대급 실적 그 다음에 조선주도 강하게 갈 때는 수주 좋았고 그렇죠 최근에 조금 휘청휘청한 거는 뭐 카타르발 그렇죠 2년 전에 가격으로 뭐 인도하면 안 되겠느냐 뭐 헛소리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있긴 합니다만 나중에 가볍게 보겠습니다만 삼성 아 현대중공업 같은 것도 말씀드렸는데 지지권에서 반등해 주는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자 이 내용을 반드시 초코님 방가방가 이 이 부분을 반드시 여러분들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참고로 하시면 많이 도움되실 거다 저는 그렇게 자신감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아 박수꾼에서 하락 전환될지도 모르는 상당히 위험한 구간에서 여러분들하고 아 시장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 나눠봤습니다 자 쉬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비중축 확실해 하시고 해증을 반드시 좀 해나가시고 필터링을 아 꼭 하셔야 됩니다 실적 나쁜 거 절대 하시면 안 되고 그 여기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왜 장이 안 좋으니까 장이 좋으면요 여기 중에 하나 정도는 아 해당이 잘 안돼도 가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박수꾼에서 하락으로 전환될지도 모르는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여길 다 충족하는 종목 아니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안 하면 어떻게 한다 쉬어가면 되는 거예요 쉬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실적 수급이 반드시 뒷받침 되고 너무 하락했거나 너무 강하게 급등한 종목들은 절대로 따라가시면 되지 않고 업종 내 1,2등 하는 종목을 잘 체크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녹화 방송 좀 끊고요 좀 더 편하게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자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 주시고요 추천 영상도 나중에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낙득해 였습니다 1,2등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